안녕하세요. 여기 마산 앞바다 매립지 공사하는 마산 앞바다입니다. 여러분 공사중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공사중입니다. 지금 마산에는 바다가 많습니다. 바다가 많고 축제도 많은데, 다 전국 곳곳마다 축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많은데 다 취소가 된 관계로 여러분 여기 내려가 보려고 하니까 위험해서 못 내려가고 제가 덕도 가까이 여러분 잠시나마 바다를 힐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두 산등성이에 보이는 데가 마산 자유수출 후문입니다. 자유수출 후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수출이라면 마산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 여러분 저도 아가씨 때 자유수출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잠시나마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물이 출렁출렁 내려가지요. 여러분들 항상 부족한 최정희TV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유치인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집같은 것도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유치인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고기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예쁘게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